아무것도 필요없어 당신의 사랑이면돼 어쩌나 사랑에 빠져 내정에 울지요 사랑이 병이 되었네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할거라면 정끝는 약을 내게 주세요 그 사랑의 끈을 잡고서 그 사랑을 놓지 못하고 이렇게 가슴 아픈걸 정끝는 약이 있다면 정끝는 약이 있다면 누가 내게 줄 수 있나요 오늘 어떻게 즐거우셨나요? 즐거우셨습니까? 또 촬영할까요? 아니요 저는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함께하시기 아무것도 필요없어 당신의 사랑이면돼 어쩌나 사랑에 빠져 저의 꿈을 지고 내게 꿈을 지고 사랑이 병이 되었네 사랑이 병이 되었네 그 사랑의 끈을 잡고서 그 사랑을 놓치지 못하고 이렇게 가슴 아픈걸 처음 끊는 날이 있다면 처음 끊는 날이 있다면 누가 내게 해줄 수 있다면 그 사랑의 끈을 잡고서 그 사랑을 놓치지 못하고 이렇게 가슴 아픈걸 처음 끊는 날이 있다면 처음 끊는 날이 있다면 누가 내게 해줄 수 있다면 안녕 감사합니다! 준비해 주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화면 발달은 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